디커플링에 이어 리커플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커플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은 우리 시장 한번 자세하게 마켓 인사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은 한화투자중과 투자전략팀 박성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 증시는 사실은 다소 혼조세였었습니다만 상승 부담감에 대한 혼조세였다 이런 분석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어요. 부정적인 해석은 하나도 없고 다우저스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참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앵커께서 동참이라고 하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같을 동자가 있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같은 부분을 공유를 해야지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의 랠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그런 대규모의 양적 완화 또는 금융 완화 모드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또 제조업 등 몇몇 분야에서 회복의 그런 증거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 완화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미국의 강한 양적 완화를 등에 업고 대규모의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환율을 통해서 이득을 얻겠다는 심리가 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그런 수출국들의 몫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와서 자기들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빵 위에 얹어보겠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증시와 경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글로벌 증시대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리플레이션 즉 경기 회복에 우리 산업이 끼어들 자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IT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수혜를 눌릴 수 있는 업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 증시가 과거에 비해서 뉴욕 증시에 크게 연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해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울하지는 않은데 속상한 거죠.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미국의 리플레이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박상현 팀장님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찾아 읽어봤어요. 대부분 참 근거가 있는 내용들의 마지막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우려 섞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억울할지라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 게임을 만든 자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게임이 진행이 되어서 어떤 선진국들의 리플레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차를 좀 두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수출 위주의 국가들은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양자관화라고 하는 그런 판이 결국은 주식시장 전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금융시장 쪽으로 달려가는 자금의 파이는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의 그런 플로우가 양호하게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금년 중에 우리나라에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시기를 약 2에서 3문기 정도의 사이 중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쯤에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죠. 단순히 분위기상으로 미국에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분위기상으로 움직인다면 커플링이 바로 일어나는 게 맞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졌던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구조상 이들을 한참의 시차를 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2, 3분기쯤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나 어떤 이벤트나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증시 경제를 압박하는 일종의 꿩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 모멘텀 즉 아베노믹스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꿩이 날아다니는 새 꿩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몫을 빼앗아 와서 자기의 테이블에 얹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주식들이 빨리 이런 예나 약세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꿩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꿩 잡는 매로 예초에 기대했던 쪽은 유럽 쪽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사실 지금 현재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인데 예나 약세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지난 2월 중순 정도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드라기 ECB 총재가 예나 약세 또 유로와 강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때 옌이 좀 강세로 빠지게 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분풍이 좀 불어왔었죠. 그런데 최근 드라기 총재가 일종의 변심을 한 겁니다. 금리 동결을 해버렸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꿩을 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결국은 이 게임을 만들어내고 진행하는 자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 모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 이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들 스스로도 프론트라인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제조업 쪽은 양호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굉장히 좀 심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3월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달러 약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다시 좀 강해지고 아마 4월 이후에는 기관의 수급도 더해지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꿩이 바로 일본의 아베노맥스다. 이렇게 그 꿩을 잡아줄 수 있는 매의 역할은 미국이 할 것이다.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속상하죠. 우리들과 꿩을 잡는 매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네노맥스라는 말도 오히려 있었잖아요. 내일 그렇지 않아도 금통에도 열리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아베노맥스 이상의 경제정책을 쓸 가능성은 없어요. 끝으로 전략까지 함께 엮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여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꿩을 잡느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그런 교훈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50피페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금리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오히려 멕시코 패소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중간하게 옵션을 달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번 금리인하 이슈에서 금리인하를 하느냐의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무언가 지금 둘 다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인하를 할 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스탠스를 취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명확한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관계상 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금융환화의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이란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현재 탑다운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는 IT와 금융 정도고 그나마도 IT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IT 쪽을 좀 확산으로 가져가시기를 저희는 좀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금융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수급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압축 쪽이 포트폴리오 형성에 유리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펼치시라, 즉 확산 모드로 나가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장에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LG전자, SK하이넥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현 팀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좀 흘러가는 것도 같은데요. 어쨌거나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IT 섹터를 보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니고요. 한 2, 3분기쯤은 공약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도 뚜렷한 방향성만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에서 흔들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투자중권투자전략팀 박성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